지름으로 볼륨이 딱 서있지만 이게 이 볼륨감이 점점점점 살았어요. 그게 아이롱이에요. 그래서 지금 이런 머리는 이제 열 전도로, 열 전도로 중요해요. 낮은 열로 쪄지는 느낌. 그리고 이 봉이 길어서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와인딩을 다 해놨는데 작은 봉 같은 건데 쫌쫌해가지고 이 수분이 날아갈 틈이 없어요. 이랬을 때 이제 요런 거는 이렇게 수분 날려주는 거. 아 그게 화인계요? 수분 날리는 거예요 그게? 길어서 이거를 최대한 활용을 하면 훨씬 좋다는 거예요. 물어보세요. 뜨거워요.